안녕하세요. 랩퍼 제이케입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힙합전공 교수를 임용이 되었습니다. 잘 부탁드리고요. 제가 음악을 한지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음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이것 또한 창작이라는 거예요. 랩도 내가 생각을 글로 쓰고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을 해서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서 나의 즐거움이라든지 나의 정서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거든요. 그것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을 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면서 최대한 즐겁거나 그리고 재미 위주로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재미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!